자, 나비 영문법 16강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명사를 했죠. 즉, 여러 강에 걸쳐서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분사까지 왔습니다. 즉, 항상 기억하자고 했었죠. 자, 동사가 있고요. 이 동사가 더 이상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준동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동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준동사로 바뀌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이 동사가 더 이상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셨죠? 대신에 준동사로 바뀌어서 다른 역할을 하겠다. 첫 번째가 모양이 투부정사였고요. 그 두 번째가 동명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배우게 될 분사입니다. 분사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투부정사는 뭘로 쓰였어요? 자, 명사로도 쓰였고요. 형용사로도 쓰였고요. 부사로도 쓰였어요. 자, 동명사는 뭘로 쓰여요, 여러분? 동명사는 동명사라는 건 뭘로 쓰이냐면요. 얘네가 뭘로 쓰이냐? 명사로 쓰였었죠. 자, 오늘 분사는 뭘로 쓰일 거냐? 바로 형용사.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일부로 쓰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 분사의 하지만 중요한 역할은 뭐다? 형용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분사를 한번 좀 자세히 보죠. 자, 분사라는 건요. 분사라는 건 잘 보세요, 여러분. 분사는 일단은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생각하세요. 분사는 형용사이다. 자, 그런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걸 뭐라고 부르자? 현재 분사라고 부르자. 그리고 동사에 ed를 붙여서 물론 불규칙도 있습니다. 동사에 ed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자. 그걸 뭐라고 부르자? 과거 분사예요. 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요. 속 안에 의미가 있죠. 얘네들이 내장하는 의미가 있는데 현재 분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과거 분사라는 건 뭐야?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보시죠. 자, 가시기 전에 분사의 뿌리는 어디? 동사! 동사! 하지만 이 분사는 종류가 몇 개? 두 개?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거 현재 분사 동사에 ed를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거 과거 분사 그런데 뭐다? 능동,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 과거 분사는 뭐?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 라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라운드로 왔는데요. 자, 보십시다. 그가요? 그가 주어네요. 자, 셋! 앉아 있어요. 어디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죠? 그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명구니까 전명구 그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송 뭐 하겠어요? 어, 여기는 아, 이걸 단어를 써서 만들라고 그래서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쓰레 자, 안금 뭘 써야 돼? 현재 분사 밤전에 뭐라 그랬어? 능동과 진행 과거 분사 뭐예요? 얘기해봐요, 이제. 나, 안전금 다 뭐예요? 오케이 자, 수동과 그 다음은요. 완료였었죠. 수동과 완료였었는데 그가 앉았습니다. 벤치에 그죠? 근데 뭐하고 있을까? 바로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겠지.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거야. Singing a song 그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었었다. 노래를 하고 있었었다. 능동을 보여주죠. 자, 다음 합실게요. 그럼 이 left는 원래 어디서 온 거야? left 왼쪽 헐 left는 왼쪽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자 l-e-a-v-e leave라 그죠? leave는 뭐야? 떠나다 또 남겨두다야. 남겨두다. 안금 뭐야? 내 와이프가 나의 와이프가 주어져 남겨뒀습니다. 누굴요? 나를요. 목적어네요. 나를 남겨뒀어요. 와일 주어 동사 어? 아, 이거 접속사구나. 접속사가 자, 와일이 접속사로 쓰이면 뭐야? 뭐, 동안에 자, 뭐야? she saw the doctor 그녀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동안에 내 부인이 나를 어떻게 낳게 낳았어? 기다리게끔 남겨놓은 거야. 안금 뭐야, 여러분? 나는 기다려지게 하는 걸 나는 기다려짐 난 기다려짐을 당하는 거잖아. 기다려짐을 당하는 거야. 정답은 waited 가 되겠지. 맞나요, 여러분? 내 부인이 남겨뒀습니다. 나를. 내가 그때 능동적으로 기다린 거야? 아니면 기다려짐을 당한 거야? 기다려짐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waited 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내가 자, 와일 접속사로 뭐, 동안에 라고 얘기했고요. 그녀가 의사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를 본다는 뜻이 아니야. 의사에게 뭐야? 자, 진찰을 받다 이런 뜻인 거죠. 알았죠? 자, 그녀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동안에 내 와이프가 나를 기다리게끔 남겨두었다가 되겠죠. 자, 다음 가보실게요. I left the door blank in case my sister stopped by 자, in case 뭐, 여러분? 뭐 할 경우에 경우에 자, 나의 동생이 나의 여동생이 stop by 잠시 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잠시 들릴 경우를 들릴 경우를 위해서 나 어떻게 했을까? 내 문을 내 문을 내 문을 어떻게 했을까?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많이 그 문이 자기 스스로 열릴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아, 뭐겠어? 자, 내 문을 열려 있게끔 했다가 되겠죠. unlocked 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갈게요. 여러분 이 unlock은요 문이 잠겨있는 거를 열다야. 열다. 열다. 문이 잠겨있는 걸 여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남겨두었습니다. 그 문을요. 어떻게? 열려있는 채로 열려있는 채로 그죠? 그 문은 당연히 자기가 열 수가 없잖아. 자기 문 자기 문이 자기 스스로 막 열려?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때? 문이 열려 있게끔 놔두었다. 왜? 내 동생이 들릴 경우를 위해서 그죠? 내 동생이 들릴 경우를 위해서 난 문을 열어두어 썼다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또 도는 unlocked pp 형태로 쓰여서 열려있었다 라는 네 수송의 의미가 있는 pp 과금 의사가 되겠죠. 자, 볼게요. there are 뜻이 뭐죠? 뭐 들이 있다. 자, 안금 뭐야? 이 b 이 a가 동사고 people이 주어잖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through the door 뭐야 여러분? 떠나다 당연히 뭐야? living 이지. living through the door 뭐야? 눈동을 보여주네. 눈동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하고 있는? 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ing를 써서 현재분사 눈동의 의미를 나타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어뷰즈부터 자꾸 가죠. 어뷰즈는요. 자, 명사로요. 학대 또 남용이란 뜻이 있어요. 아셨죠? 자, 동사로는 뭐야? 학대 하다 남용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대하다 남용하다 여러분 남용하다 뜻이 뭐야? 오케이 어떤 약품 같은 걸 남용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지? 약품을 남용하다 자, 가보실게 자, they 그들은요 started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어? 도와주는 것을 시작한 거야. 도와주는 것을 시작한 거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바로 얘는 동명사야. 동명사 동명사는 뭐야?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지?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은 시작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을요. 근데 누굴 도와줄까? 여기 만약에 어뷰징이라고 써보자. 어뷰징 안그러면 어뷰징하면 뭐야?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뭐하는 거야? 학대하는 애들이야. 오 마이 가치지. 그지? 그럼 당연히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얘는 안 될 거야. 대신 뭘 써야 돼? 학대 당한 학대 당한 학대 당한 아이들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어뷰 주드 가 되는 거야. 그죠? 그들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 학대 당한 아이들을 뭘로써? 자 As volunteers 자원 자원 봉사자는 뜻이에요.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자로서 학대 당한 아이들을 도와주길 시작했었습니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러셨나요? 자 다음 갑시다. 다음 문장은 분사 구문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분사 구문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분사 구문이 뭐냐 분사 구문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원래 절이었던 애를 구로 바꾸는 거예요. 분사 구문은요 원래 절이었던 애를 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편하죠. 그렇죠? 간편하죠? 간편하고 신속해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이게 장점이면 장점이면 자칫하면 의미 파악이 힘들 수도 있어. 의미 파악이 힘듦 이게 바로 단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금 분사 구문이라는 말은 원래 절이었던 아이들을 구로 바꾸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간편하고 신속하대. 간편하고 신속해. 하지만 원래 어때요? 여러분 원래 글이라는 건 이렇게 슥 봐도 바로 의미가 팍 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글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야지만 좋은 글인데 웬걸 의미 파악이 힘들어져.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분사 구문은 구어첨에 많이 쓰여 문어첨에 많이 쓰여 구어첨야 문어첨야 구어첨야 문어첨야 뭐 구어가 뭔지 모르겠고 문어첨가 뭔지 모르겠다고 에이 설마 그냥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 자 구어체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죠? 즉 말하는 거에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야. 왜? 간편하고 신속하거든. 그죠? 그래서 저를 구로 줄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같이 한번 줄여볼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실 건 뭐냐? 자, 이렇게 보세요. when she saw me when she saw me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여기 어때?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원에 그리고 컴마야 뭐야? 그녀가 어떻게 했다? 그녀가 waved and cold 동사죠. end가 있으니까 뒤에 앞에 동사 뒤에 동사 달 수 있는 거야. 그 뭐야? cold out 뭐야? 내 이름을 어떻게 그녀가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안녕! 그 뒤에 어떻게 내 이름을 불렀었대. 그죠? 안금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또 있으니까 이게 when이라는 when이 접속사라는 거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깨끗하게 지우고 한번 다시 가보죠. 자, 보세요. when she saw me she waved 흔들었고 called out 소리쳐서 불렀어. 내 이름을.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일단 먼저 접속사를 지우세요. 여러분, 대신에 접속사를 지운다. 그게 없어도 전혀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없으셔야만 해. 그게 아닌데 지우면 어떻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접속사 뒤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우세요. 단, 언제 지우는 거야? 언제? 여기 뒤에 주절에 있는 주절에 있는 주어와 일치할 때만 지우는 거야. 아셨죠? 그런 다음에 이 so라는 걸 동사 원형으로 바꾸시고요. 그런 다음에 ing를 붙여서 어떻게 만들어주자? 현재 분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 콤마 해주고 이 주절은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sing me sing me 눈동의 느낌이 나죠? 그녀가 나를 보았을 때 sing me 나를 보았을 때 그녀가 손을 흔들고 내 이름을 뭐야? 소리쳐서 불렀다. 간단하죠? 자, 보실게 자,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 종속절에 있는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생략 그 다음에 있는 동사 어떻게? she 이걸 원형으로 바꾸고 ing를 붙여줘서 현재 분사를 만들자. 그리고 그대에 있는 건 뭐? 그대로 그래서 sing me she waved and called out my name 이렇게 하시면 끝이 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입어볼까요? 자, as she has been ill as 접속사 she has been 동사 ill for a week 저, ill이 뭐예요? 일이 아픈 이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그녀가 has been ill 아팠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아팠기 때문에 she looks pale and frail 그녀는 보였습니다. 어떻게? 창백하고 약하게 보였대요. 그러면 한번 줄여볼게요. 자, 접속사 한번 없애보죠. 없어요. 자, 없앴고요. 그 시 시 같으니까 어떠자? 하나의 또 다른 시를 없애자. 그래서 다음 뭐예요? 해즈를 뭐야? have으로 바꾸고 여기에 ing를 붙이자.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having been ill having been ill for a week for a week she looks pale and frail 자,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자, 이 2번 문장이 없다고 쳐도 한번 읽어볼게요. having been ill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아팠었기 때문에 누가 그녀가 창백하고 약해 보인다. 충분히 전달이 되죠. 그죠?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생략이 되죠. 그렇게 생략을 해서 생략을 해서 어떤 이득을 보는 거야? 더 짧아졌잖아. 그게 어떻게 돼? 신속하고 편리하다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절로 돼 있던 걸 구로 줄이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또 시험에 상당히 빈출입니다. 빈출이니까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자, since I had no money with me I walked home. 자, since는요 뜻이 뭐죠 여러분? 뭐 이래로? 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뭐 때문에예요. 뭐 때문에 자, 봅시다. 안 그럼 since 뭐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I had no money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죠? 나한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다? 난 집으로 걸어갔었다. 가 되겠죠. 한번 자, 가볼게요. since 죽이고요. since 지우세요. 그리고 주워 주워 갖다 줄이세요. 그죠? 자, 다음은요. head는 have으로 바뀌고 그걸 ing 붙이면 having이죠.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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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oney with me I walked home 자, 보세요. 한번 이 문장 한번 해석해봐. having no money with me 나한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갔다. 되죠? 자, 쉽습니다. 다음이요. 자, after 지워 그리고 주워 주워 같기 때문에 주어도 지워 그래서 finished를 finish로 바꾸고 ing 붙여 자, finishing the first assignment 자, finishing the first assignment I worked on the second one 야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자, finishing the first assignment I worked on second one work on my work on work on은요, 착수하다 착수하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일을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뜻을 보면 finishing the first assignment I worked on the second one 뭐야, 여러분? 첫 번째를 끝내고 나서 내가 두 번째 걸 시작했다. 줄여서 보는데도 의미의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죠? 여러분, 분사금은 중요하다는 거. 자, 분사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저를 구로 줄이는 법 봤어요.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분사금을 절로 바꿀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다시 해야 될 건 뭐야, 여러분? 당연히 접속사를 몰랐을까? 를 생각하셔야 돼. 자, 봅시다. opening the door 자, 문을 열었어. 근데 뭘 했어? 그녀가 자, 뭐야? 알았었대. 그녀가 알았다. 독이 죽은 것을. 자, 그녀가 찾았다. 아니죠. 그녀가 알았습니다. 개가 죽은 것을요. 아, 뭐요 여러분? 문을 열자. 뭐야? 문을 연 후에? 문을 열자. 맞아? 오케이. 문을 열자 마자 그녀가 알았대. 개가 죽은 것을. 아, 마음 아팠겠다. 그죠? 개 좋아하세요? 네. 강아지 왜 좋아해요? 의리가 있잖아. 그죠? 사람은 어떤 게 있어야 돼?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의리예요 여러분. 자, 가보실게요. 자, 어떻게 고칠까? 당연히 주절은 손을 안 돼. She found a dog dead. 이건 절대 손을 대는 게 아니야. 콤마 앞에 있는 종속졸만 우리가 손을 대는 거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콤마 앞에 자, 뭐뭐 하자마자 뭐요 여러분?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죠? as soon as 누가 열었어? 당연히 여기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이 주어랑 같은 거잖아. she 그리고 때가 어떤가?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서 과거죠. as soon as she opened the door door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뭘 알았대? 그녀가 개가 죽어있는 것을 알았대. 그죠? 여러분 지금 분사 9를 보고서 분사 9 문을 보고서 절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이 1번에 생략되어 있는 걸 비록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왜?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개가 죽어있는 걸 알았다. 뭐 하자마자. 그죠? 아, 그럼 뭐야? after 써도 돼. 그녀가 문을 연 후에 그녀가 뭘 알았던 거야? 개가 죽어있는 걸 알았던 거잖아. 맞죠?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Made on a low budget. 여러분, 자, Made on a low budget. 자, low 하면 낮은 버젯은 예산. 자, 낮은 예산에 만들어졌음에도 어때? 낮은 예산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렇지만 더 무비가 워즈 어땠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낮은 예산으로 만들어졌지만 영화가 어땠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자, 어때? 인상적이었다. 낮은 예산이다. 낮은 예산이다. 인상적이다. 낮은 예산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영화는 인상적이었다잖아. 맞죠? 아, 뭐예요, 여러분? 비록 뭐 읽지라도 올더우 올더우 그리고 뭐야? 주어 더 무비지 생각됐잖아. 더 무비 영화 근데 여러분 영화가 갑자기 자기 수수로만 만들어져? 아니지? 올더 더 무비 워즈 메이드 수동태야. 어너 로우 버젯 낮은 적은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해갔어? 그 영화는 어땠때? 아주 인상적이었던 뜻이야. 어때? 주어 아, 접속사 주어 동사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하나 짚고 갑시다. 지금 이 문장을 자, 다시 한번 분사 그문으로 고치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오케이. 뭐죠? 접속사 없애 주어 같으니까 없애 주어 같으니까 없애 요거랑 같죠? 자, 동사 비 만들어주고 ing 붙여 빙 메이드 언어 로우 버젯 자, 앞에 빙이 있어 이건 어떻게 여러분? 생략 가능 하다. 생략 가능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메이드가 바로 뛰어나온 거야. 설령 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빙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돼. 아셨죠? 자, 다음 가볼게요. walking along slowly walking along slowly I ran into an old friend of mine 자, old friend of mine old friend of mine 나의 오래된 친구를 어떻게 ran into 우연히 만났었다는 뜻이야. 우연히 우연히 만났었다는 뜻이야. 만났었다. 자, 한번 보자. 길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걷는 동안 walking along slowly 자, 천천히 걷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의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었다는 얘기야. 아, 뭐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나의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가 되겠지? 맞죠? 뭐가 되겠어? 접속사 while 이래. while 왜?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오케이. 이게 바로 뭐 동안에라는 의미라 그랬잖아. 자, 주어 뭐야? 여기 여기 I니까 여기 I니까 while I가 되겠지. 그죠? 자, 여기 과거야. 이거 run은 뭐야? run의 과거야. 아, 내가 while I walked 겠지? walked along slowly. 또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while I was working으로 쓸 수 있어. 내가 걷고 있었으니까. 그지? 자, 그럼 어때? 자, 다시 한 번 만들어볼게. while 지워 I 지워 얘 어때? walking 위에 거랑 지금 위에 거랑 동일해. 얘는 보자. 자, being walking 이지? 아, 그냥 어때? being 생략 그러니까 walking 이지. 자,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적어도 자, 절을 구로 바꾸고 구를 절로 바꿀 줄 알아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돼? 영어 회화에서나 문제를 풀 때나 여러분들이 자유자대로 구사가 가능하신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먼저 분사가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분사가 갖고 있는 뭐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나랑 지금 뭘 본 거야? 동사에서 유래한 아이들 준동사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 강의 바로 전 강의가? 이번 강의는 뭐야? 동명사, 분사 그리고 저저번 강의는 투부정사를 같이 모아서 봤죠. 여러분 지금 준동사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다음 강부터는 접속사를 들어가는데 지 준동사까지는 뭐야? 구야, 구 구 이제 앞으로는 뭐야? 절을 들어가는 거야. 일단 먼저 여러분 항상 이해를 잘 하시고요. 구 부분 다시 한번 복습 잘 하세요. 즉 내 말은 준동사 잘 복습하세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 자, 그러면요. 자, 교실에서 다시 보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다시 한번 또 계속 만나길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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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